안녕하세요 쏘마트입니다 제가 저번에 파스텔 컬러를 뜬금없이 했었잖아요 오늘은 아무래도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징글벨스러운 걸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밤하늘에 눈이 오는 그런 효과를 내보려고 하는데요 뭐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요 저는 제가 예전에 했던 거 이거 이 니팅룸을 이용해서 실리콘 오일을 스와이프한 캔버스에 찍어주는 그런 기법이었는데요 이런 작품들 나왔고 이 이후에도 하나 더 했었죠 뭐 이런 것도 했었죠 그래서요 이 기법을 좀 응용을 해서 눈 오는 걸 어떻게 표현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한번 해볼까요? 암스테람, 타이테늄 화이트, 브릴리엔드 블루, 터코이스 그린, 베베오, 페인스 그레이, 달러로니, 바이올렛 요렇게 사용을 해줄 거고요 물감 플로트롤물 1대2대0.5 사용해 줄게요 이게요 하다가 또 기법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처음엔 이렇게 멋지게 소개를 했지만 하다보면 좀 바뀔 수도 있죠 뭐 물감 14, 플로트롤 28, 물 7 들어갔어요 화이트 13에 바이올렛 2 다 쓴 건 바로바로 닦아 놓을게요 이러면 깨끗하죠? 자 캔버스 준비했고요 조금 오늘은 길쭉한 사이즈 오늘 스와이프 해 줄 거여서요 요렇게 한 두 개만 준비해놔도 되겠어요 얘 놓고 자 스와이프로 해 줄 칼라는 이 칼라예요 나머지 칼라들을 마음껏 부어볼까요? 적당히 기울여줘서 전반적으로 채워줬고요 스와이프 해 줄 칼라인 요 페인스 그레이를 위에다 좀 부어볼게요 좀 넉넉하게 물을 좀 뿌려줄게요 여기에 밀착을 시켜주고요 한 번만 더 부어볼게요 자 벌써 자잘하게 막 올라오죠? 플로트롤이니까요 이게 약간 작은 눈송이처럼 느껴지잖아요 제 생각에는 실리콘을 안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? 여기에 실리콘 오일, 실리콘 오일을 조금만 넣어서요 굉장히 소심하게 한번 해볼게요 조금만 딱 바늘에 묻혀서 실험해볼게요 여기 벌어지기는 해요, 그쵸? 안 해주기로 했어요 왜냐면 플로트롤이어서 그런지 지금 셀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실리콘 오일 전혀 안 넣어도 여긴 지금 실리콘 오일 넣은 건데 이것보다 효과가 훨씬 좋아요 그냥 놔두는 게 그냥 놔두고 올게요 그봐요 왠지 계획이 바뀔 것 같더라니까 그 한 방울이 이렇게 커졌죠 실리콘 오일은 하지 않는 걸로 너무 커지는 걸로 그냥 플로트롤이 가진 힘으로 합시다 예스, 얘를 하나 뜯어놓을게요 이번에는 막 섞지 말고 좀 순서대로 부어볼까요? 자, 이제 페인스 그레이로 트라이프 해볼게요 얘가 지금 뾰족뾰족하잖아요 그거를 좀 잘라줄게요 그 상태에서 물을 뿌려줄게요 물 뿌려주는 이유 좀 착 밀착이 되라고 그래서 이 스와이프 칼라를 좀 잘 끌어오라고 스와이프를 한 번 더 해보고 싶긴 한데 쫄보여서 무서워서 못하겠네 맞아요, 전 쫄보랍니다 이렇게 토치로 좀 해주면요 셀들이 좀 나와요 플로트롤은 좀 이런 효과가 나더라고요 자잘하게 표현되죠? 지금 토치하니까 얘는 제가 그림으로 가려줄 거예요 진짜 눈이 떨어지는 것 같죠? 건조시켜 볼게요 우선 자, 하루가 지났고요 잘 건조가 완료가 됐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약간 스케치를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보이죠? 제가 여기 지워준다고 그랬죠? 약간 교회 십자가에 후광이 비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로 그냥 한번 써볼게요 우선은 한번 흰색으로 칠을 해줘 볼게요 우와 신난다 타이타늄 화이트 써줄게요 응 다 도와주hh 예정 eras 예정 다 도와주 네 예정 한 번 너무 예쁘죠? 너무 예쁘다 I don't want a love for Christmas There's just one thing I need I don't care about the presents Underneath the Christmas tree I'll just watch you for my own More than you could ever know Make my wish come true Baby, all I want for Christmas Let's see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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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fore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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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yway You 완성이 됐고요 제가 일부러 실리콘을 떨어뜨리고 이거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아시죠? 다 의도된 건지? 다 계획이 있어 지금요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요 진짜 실제로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딱 의도했던 눈 내리는 비록 몸은 방구석에 처박혀 있지만 마음은 크리스마스여야죠 제가 이거 이걸로 스와이프하면서 요 끝에 보시면 이렇게 뾰족뾰족 하잖아요 이게 딱 뜯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 때문에 이 결이 생겨났잖아요 보이시죠? 요게 이게 꼭 나쁘다라기보다는 한번 그렇게 결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한번 커팅을 한 다음에 얘는 스와이프를 해줬죠 그랬더니 확실히 없어졌어요 라인들이 없어졌죠 둘 다 나름의 매력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시간이 되면 바니쉬를 딱 한 것까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바니쉬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저번에 이 작품도 바니쉬까지 딱 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시간이 근데 너무 촉박해가지고 요번에는 바니쉬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거 너무 아쉽지만 혹시 바니쉬까지 하게 되면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꼭 올릴게요 어때요? 눈이 와요 제가 어저께 이거를 맷바탕 더치를 하면서 녹화된 걸 보니까 캐롤을 몇 개를 부르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만 딱 골라서 지금 영상에 넣었는데요 어때요?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나요? 크리스마스는 소마트와 함께 저의 딸이 6학년이거든요 근데 6학년까지는 산타 있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의미심장하게 그래 알았어 너 산타 할아버지한테 뭐 받고 싶어? 그래서 그랬더니 현금이요 아니 무슨 현금 선물로 달라는 애가 산타를 믿는다고 참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하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요 우리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소마트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